그 다음 질문 볼게요. 근데 이 질문이 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부연설명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아 무섭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사도 오겠지. 근데 증인이 나왔단 말이야. 증인이 이렇게 있는데 살인사건이야. 증인이 그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의 얼굴을 본거야. 범죄 현장에서 얼굴을 봤어. 그런데 거기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고 택시를 택시에다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끌고 와서 죽인거야. 자 택시. 근데 뉴욕에 산다. 아니면 하여튼 미국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랬더니 변호사가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야. 택시에 끌고 와가지고 택시를 태우고 와가지고 거기서 끌어내린 다음에 죽이는거를 내가 봤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야. 자 그러면 변호사가 계속 물어보는거야. 이 증인에게. 그날 분명히 그걸 봤습니까?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어. 그러니까 저 범죄 저 사람이 노란색 택시를 노란색 택시에다가 피해자를 태우고 와서 끌어내린 다음에 죽이는걸 봤다는거죠. 어. 이렇게 보는거야. 네. 봤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거야.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변호사가 어. 그날 저 사람이 훔쳤던 택시는 훔쳤던 택시는 파랑 택시였다. 음. 파랑? 아니면 주황색이라 할까? 아. 그냥 파랑이라며. 어. 특이하게 어. 이제 미국은 그 택시들이 다 색깔이 노래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색깔로 좀 약간 눈에 더 잘띄게 파란색 택시를 칠해보는게 어떨까 해서 저 택시회사에서 파란색 택시를 시도해봤는데 자. 하여튼 그 택시가 파랑 택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봤던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그날 훔친 택시는 파란색 택시였다. 그러는거야. 근데 이 증인은 증인은 이제 머릿속에 이 노란 택시라고 하는거는 이 증인한테는 이게 당연한 일이야. 음. 약간 어두컴컴 약간 어두컴컴 어두운 장소였어. 어두운 장소면은 이 색깔이 볼게 정확하게 뭐겠어.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고정관념에는 택시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노란색 택시에 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노란이라는 거는 신경쓰지 말고 택시에만 신경쓰면서 네. 이렇게 한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란색 택시를 봤다라고 증인은 생각을 하는거야. 파란색 택시일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에 사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 색깔의 택시가 있지만 그러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 노란색 택시를 타고 왔다라고 했는데 파란색 택시였거든. 훔친 거는. 그러면 그 범죄자는 무죄가 돼버리는 물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부연설명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그 당시 상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택시가 있었고 택시의 색깔과 택시가 무슨 타이어가 있었고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쓰단 말이야. 그냥 택시가 있었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요소만 합쳐가지고 그 장소에 완전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풀이 몇 포기가 있었고 나무가 몇 센치미터였고 택시와 그 사람 간의 거리는 얼마였으며 이런 거를 사진처럼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수업을 막 해주시잖아. 그 모든 내용을 그 모든 내용을 머리가 녹음기처럼 아니면은 사진기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은 자기 머릿속에 추가로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내용을 짚어주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야. 이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신경이 잘 안 쓰여지지. 그게 당연한 거거든. 그건 복습을 하는 거지 뭔가를 배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얘네들은 이미 아는 게 많아. 이미 아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머릿속으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작아. 근데 이제 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성적이 안 좋아. 그럼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지. 이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공부 양이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JPEG랑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맵 파이어 BMP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 컴퓨터에 사진 저장해 보면은 확장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JPEG도 있고 PNG도 있고 비트맵도 있고 BMP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에서 JPEG는 압축률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또 반대로 이 비트맵 파일은 굉장히 압축률이 안 좋아. 그래서 똑같은 사진인데 컴퓨터에다 저장하면 JPEG로 저장을 하면 파일의 크기가 되게 작아. 압축을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비트맵으로 하면 굉장히 커. 그래서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비트맵은 쓰지는 않아요. 그런 거가 있고 그런 거 이제 상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이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가진 기억력은 인간이 가진 기억력은 사진처럼 현재 그 상황 그대로를 찰칵 찍어놓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기가 재구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라는 내용의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when we see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는 we naturally and automatically break it up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깨트립니다. 부숩니다. into shape, color, and concept 모양, 색깔, 그리고 개념으로 그것을 나눕니다.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웠었던 그 모양, 색깔, 그리고 개념으로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동 택시 얘기했는데 택시 색깔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택시는 노란색이다. 택시의 모양은 요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아 저거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다. 이건 개념 쪽이겠네. 자 we record 우리는 코드를 다시 짭니다. 그러니까 재부호화합니다. 코드를 컴퓨터 코드를 코드 코드를 다시 짬대요. 자 그래서 뭐를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재부호화합니다. 여기서 코드는 밑에 있는 리컨스트럭트 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구성한다. throw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하여 아 아 근데 여기는 요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야겠다. 요 어부는 뭐뭐에 대해서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를 통해 여기서 렌즈라고 하는 거는 어 요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미리 익숙해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we 리스 컨스트럭트 메모리 우리는 기억을 재 구성합니다. rather than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뽑아내기 보다는 오히려 뭔가 retrieve 끄집어내다 자 this is a useful trait 이것은 유용한 특성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래요. 유용하대 It is a more efficient way to store information 그것은 이럴 때 스토어는 저장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약간은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jpg와 같은 최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처럼 약간은 rather than storing a raw bitmap image file raw 러 하면은 여기서의 러는 압축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거든 압축하지 않은 이 bitmap 이미지 파일을 파일을 저장하기 보다는 jpg와 같은 최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people who lack disability 사람들 꾸며야겠죠 자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리곤 remember everything 모든 것을 in perfect detail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으라고 했고 자 in detail 하면 상세히 라는 수거예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정리해 놨어 그럼 뭐 perfect이 들어왔으니까 완벽하게 상세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자 완벽하게 상세히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struggle to 오른쪽에 정리해 놨지만 어려워하다 일반화하기 배우기 그리고 연결을 만들기 어려워합니다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운 것 사이에 배운 것을 일반화하고 배운 것을 배우 학습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것을 완전하게 익힌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배운 것 사이에 연결을 만들기 어려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1시간 동안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갖다가 기억한다 생각해봐 안돼 근데 선생님이 1시간 수업했는데 40분 동안 가르친 거는 다 아는 거야 50분 수업이겠구나 그 다음에 10분 동안 가르쳤던 것만이 그 중 군데군데 있었던 내용이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10분짜리 내용만 기억하면 되거든 40분짜리는 이미 아는 거니까 자 그러나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게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 자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추상적인 아이디어 이럴 때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져 있고요 추상적 개념으로서 개념과 특징으로서 특징으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comes at the cost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자 at the cost of 하면은 무엇을 희생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희생하여 옵니다 as it is 하면은 선생님이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희생하여 옵니다 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아까 but 앞쪽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 자 근데 추상적인 개념과 특징 근데 이 추상적인 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에는 상상해 공상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구성한다고 했지 머릿속이니까 상상해 공상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실제가 아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은 세상을 나타낸다는 말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ing 이라고 하나 써줄게요 자 이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을 어렵게 썼어 자 그 대신에 we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through our assumption motivation and past experience 우리의 가정과 동기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the discovery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 자 그 발견 자 우리의 기억들은 재구성되어진다 추상적 나타냄을 통해 rather than played back like a movie 영화처럼 다시 플레이 되기보다는 이거 피피해요 플레이 되어지기보다는 추상적 나타냄을 통해 여기서 아까 추상적은 아까 쌤이 머릿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끼워넣는 거라 해서 상상해 공상해라는 개념이라 그랬지 자 이런 추상적 나타냄을 통해 우리 기억이 재구성된다라는 그 발견이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는데 부사가 하나 나왔고요 undermine the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눈으로 본 증인의 증언의 법적 우위성을 훼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옛날에는 증인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하는 말은 무조건 믿었단 말이야 저 사람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100%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singing is not believing 본다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4번 우리의 기억은 fall short of 하면 오른쪽에 정리해놨어요 부족하다 객관적인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나타냄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이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이야 여기서 좀 어렵지 지문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지문은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하게 그 주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세상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을 비디오가 아니라 그 기억을 우리는 재구성하는데 그거에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뒷부분만을 강조를 해서 세상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이런 글이 글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선택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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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